혼자예요. 나는 왜 이렇게. 혼자 되게 외롭게 보이지. 되게 외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왜 이렇게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왜 혼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. 왜 그렇게 보여요. 언니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 언니 또 사주 애가. 또 누가 옆에 많은 사주도 아니고 또 혼자 살아야 될 사주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나한테. 선생님 틀리셨네 선생님. 맞히시죠 아시는 거 맞아요. 저 결혼했어요.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. 그래요 남편이 있어요. 그래요. 왜 혼자라 보이지. 선생님 틀리셨네. 뭐 틀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댁댁 끌고 지랄이야 처음부터. 아니 제대로 봐주셔야죠. 그냥 나 이 사주를 보니까 그냥 느낌에 되게 혼자 쓸쓸하다 외롭다 혼자라 보여서 혼자냐고 물어 온 것뿐이야. 어 근데 뭐 혼자 아니면 그건 혼자 아니요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댁댁 끌고 필요는 까지는 없잖아. 아니 전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제대로 못 맞추시니까. 그러면 점을 보자 보자 100% 맞췄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혼자라 보이냐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가 치자 했다고 쳐요 했다가 치는 날 지금 했다며요. 했어요. 남편 있다며요. 근데 한번 물어봐요 남편하고 한 집에서 이야기하고 살아요. 아니요. 안하고 살죠 네 그럼 또 물어봐요 남편하고 잠자리 해요. 안 해요. 남편하고 사이좋게. 뭐 여행이라든지 이야기도 아는 사람이 그런 것은 또 없을 것이고 그렇죠 네. 그래서 내가 혼자라 보인다는 거예요.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. 아 근데 듣지도 않고 개지않더라고 자빠져. 짜증 나게. 점을 듣고 말을 하는 거야. 니 니가 조금 듣다가 왜 무당 내가 왜 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를 하는 과가 틀리잖아. 네. 근데 점을 보자 혼자네요 했더니 어디서 눈깔을 까고 못 맞춰. 그래 무당이 100% 맞힐 수는 없어 100% 맞히면 더 좋겠지 그치. 네. 근데 그것도 못 맞혀요.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.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. 내 말했잖아 남편하고 이야기하냐고 안 하잖아. 예. 지금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육 년 됐어 칠 년 됐어요. 칠 년이요. 그렇죠 예. 당신 남편하고 일년 이야기했으면 많이 한 거야 그 나머지는 남편하고 요 이야기 안 하고 살걸. 남 남편 살걸 네. 그치 네. 잠자리 안 하고 살걸. 네. 왜. 이 사주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어 다른 여자를. 니 안 보고 있다고. 네. 두 번 바람 폈어요. 두 번만 폈다고 이 남자가 네 눈에 두 번 피우게 네 눈에 그렇게 보였겠지 이 남자는 두 번 바람을. 두 번의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사지고. 당신은 완전히 성격 자체가 이 남자고. 맞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. 궁지를 몰고 있잖아 사람을. 야 나부터도 너 편의를 들어줘야 되는데 나부터도 숨 맡길 거 같아. 나부터도.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이게 무슨 부부야. 한번 물어보자. 내가 분명히 혼자나 했지. 분명히 했지.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. 너 분명히 남편이랑 지금. 작년. 그니까 이제 작년이 작년이다 어쨌든 시월. 십일 월 이 이혼 도장 수가 분명 있었거든. 십이 월. 야 하지 마 니가 나 약 올렸잖아 전부터 그러면 이혼 도장을 지금 찍었는지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묻고 있잖아. 나. 다음 주에 이혼할 거예요. 완전히 정리되는 거지 그러면 혼자 기회 아니야. 혼자네요. 그치 네 다시 한번 말해봐. 너 앉자마자 무당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무당 연맥인 것도 아니고 기준 것도 아니고 못 맞히네요. 너 그런 인성과 그런 태도로 좀 보지 마라. 어. 응. 죄송합니다. 뭘 죄송해 아까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. 어. 사람이 그래. 네 사주의 일부 종사는 분명히 없어 그러나 순간 내가 일 년 이 년을 뭐 남들랑 떨어져 지내 지내서 어 그걸 액땜할 수도 있어 근데 사주 자체도 사주 자체지만 너 인생이 너 인생이 인성을 말하는 거야. 나도 인생 갖고 사람한테 바닥에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는 무당이야 근데 니가 지금 나한테 대하는 그 자체도 지금 틀렸지 않니. 응 응. 싸가지는 있잖아 나한테 피울 게 아니라 니한테 그렇게 한 사람한테 피우든지 응.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피워 어디서 니가 건방적으로 요가 싸가지를 피우고 있다 빠졌어. 왜 정체부터 요가를 만들어. 뭐야. 대답을 해. 저기. 다음 주에 그 이혼하면 이 자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. 니가 이 자료로 받을 만큼 잘한 것도 너도 없잖아. 사람들이 그래 누가 바람을 정말로 일방적으로 잘못도 안 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너같이 궁주로 몰아내는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안 피고 바람을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바람을 안 피고 살겠어. 너랑 살면 있잖아 그 사람도 있잖아 그냥 철벽 나면 돼버릴 거 같아. 정신 또라이가 될 거 같아.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. 니 잘못도 있다는 거지. 응. 한 번 정도는 응. 집에서 와이프란 존재가 애인도 됐다가 와이프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너는 저 그게 전혀 없잖아 지금. 응. 남편이 저 때문에 바람 썼다는 소리예요. 야 결혼한 지 칠 년 됐어. 칠 년 됐는데 일 년 말하고 그 나머지 육 년은 말 안 하고 있어. 그럼 어떤 남자 바람 안 나겠냐. 집에 따뜻한 운기 하나도 없잖아 운기가. 그래서 이혼하려고요. 진작했어야지 진작 놔줬어야지.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. 응. 근데 너도 여자 역할을 써. 일 년 그렇게 딱. 응 딱 벽. 벽처럼 딱 이렇게 칼을 딱 판막이를 해버렸는데. 응 그 스트레스 안 받겠니. 그래놓고 맞춰보세요. 이거야. 너 딱 지금 이거라고 너 나한테 시비 걸러 왔지. 아까처럼 해. 일단 잘 맞추시나 떠본 거죠. 어. 그걸 왜 시비 그러고 떠봐. 어. 그리고 못 맞추네요. 비양 그런 듯이. 너 이런 심보가 너 남편 이렇게 몰아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. 남편이 바람 핀 것만 이제 잴 수 없으니까. 재수 없게 만든 사람은 누군데. 니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그 후자만 생각하지. 네. 어. 바람 핀 놈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. 바람 피운 거 잘못한 건 맞아. 근데 사람이 있잖아. 그냥. 내가 그 루페에서 살면은 자기가 살라고 살라고 빠져나올 수 나오려다 보면 남자한테 무슨 짓을 못하겠어. 난 남편이 잘했다는 뜻이야 아니야 남자 니 남편이 그러나 내 행동에서도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. 응. 니가 처음 본 나한테도 입자를 떨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걔 무시했으면. 이런 행동이 나올까 싶네. 응. 너 남자 없어. 인자 알겠어 내가 말하는 게. 너 혼자야. 너 혼자라고 이혼하고도 없어요 없어. 응. 누가 너 같은 성격 누가 비움 맞춰줄 것이고 니가 결혼해서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린다고 니 같은 성격에 응 또 다른 남자 인생 조리지 말고 혼자 살아. 응. 다음 주에 이혼하면 되겠네. 알겠어요. 요리해. 응. 그렇지. 응. 그래서 혼자라는 건지 알겠어. 가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patrol 다림. 죄송합니다. ainse Feelin. 네. Esc